바리비 布 우웅 안녕하세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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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건 미카소의 홀리올瑞입니다 매운수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응 굶은 마요네즈 뜨거음 젊은kt 한 그릇 난 이 날은 뭐지? 내가 좀 타려고 말하는 건가? 난 그냥 잘 안 찍어야지 난간에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고 난 안 먹었으면 좋겠지 난 먹고싶어 난 안 먹었으면 좋겠지 요리보기 난 정말 맛있었을때 난 안 먹었을때 난 안 먹었을때 난 안 먹었을때 난 안 먹었을때 난 이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